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티재환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8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실 종목은 삼성물산이구요 코드번호 028260입니다 자 삼성물산 제가 삼성물산을 한 이때쯤부터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어 이때쯤부터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시고 삼성물산을 브리핑을 드렸는데 와 그 뒤로 엄청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어 지금 뭐 거의 뭐 30% 35%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자 이 구간에서는 갭을 메꿀 수도 있다 근데 갭을 다 메꾸지는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냥 어 우리 연말까지는 지켜봐라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지켜보자 그런 의견 드렸는데 연말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지금 이제 연말이 지났잖아요 어 근데 또 지금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일단은 삼성물산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그런 분석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세 상속을 누가 받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냐 우리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5%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기재 이 그룹 구조에서 가장 돈 되는 산업들은 우리 삼성전자랑 그리고 여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중공업 어 중공업은 뭐 그렇다치고 삼성 SDS 자 이 삼성생명 카드 뭐 금융 쪽은 뭐 뭐 이거는 뭐 보여주기죠 거의 뭐 사실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지분이 5%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지금 삼속세를 나온게 삼속세가 나온게 삼성전자 지분 삼성전자 우선주 지분이 있죠 자 가능성들을 보면은 이경부회장이 이 삼성전자를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이 삼성물산에서 이경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 지분을 높일지 아니면 삼성물산이 어 받아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높일지 그리고 어 삼성 바이로직스나 삼성 SDS가 될 것 같아요 삼성 SDS랑 뭐 삼성생명이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이랑 같이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삼성 SDS를 같이 스왑을 할지 바꿀지 자 뭐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삼성물산에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에서 삼성전자의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겠죠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들도 올라가고 자 원래 우리가 여기 이 기업들이 배당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 이렇게 배당이 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당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여기서도 배당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삼성생명에서 물산으로 주고 삼성화재로 주고 삼성화재가 또 삼성전자로 주고 삼성전자로 모인게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한테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 결국 수혜는 임원 이렇게 되겠죠 삼성바이올로직스도 주면은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지분구조가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수직구조 수직구조라던가 지분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배구조들 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 그럼 삼성물산에 다 모이죠 이 기업이 이 기업이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어 1주당 500원 1주당 1000원만 특별 배당만 하더라도 여기에 모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어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일단 상속세 부담을 줄여서 5년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 자 이런 부분들이 연부연납제도를 하게 되면은 배당을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마련을 하겠죠 계속 자 이런 지분에 대한 배당금 연평균 6천억원 5년간 분담하면 3조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여기에 특별 배당을 고려한 내년 상반기 중 삼성일가가 받게 될 배당금은 1조원 정도가 예상된다 여기 내년 상반기 이번 연도 상반기라고 하네요 자 20년간 받은 배당만 2조 5천억이 넘고 유족들까지 합치면 보유 배당이익은 3조원이 넘을 것 전체 상속세 중 12조원 중에 적어도 7조원 정도는 배당에서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뭐 일단 세금을 내고 나가지고 그 뒤에 본원도 생각하면은 충분히 받아야죠 근데 자 이거를 삼성 그 이지영 부회장이 받을 것이냐 이지영 부회장이 받을 것이냐 삼성물산이 받을 것이냐 자 우리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마도 이지영 부회장이 받겠죠 받겠죠 아마도 근데 삼성물산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 자 이 상속세가 좀 부담이 되니까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최대주주인 만큼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잖아요 이렇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물산이 어 여기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여기 확대를 시켜서 배당을 삼성물산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삼성물산이 어 그 세금을 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높아지고 어 그만큼 또 배당이 또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어 여기로 이렇게 어 우리 주식수만큼 또 이렇게 주겠죠 어 주겠죠 그럼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당 확대 자 영업이익률 그런 것들은 어 낮아지겠지만 자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구지 아 지배구지 자산 자산에 대한 가치가 문제인거에요 이 그룹 전체를 이제 통속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올라가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되죠 근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뭐 결정된건 없습니다 어 결정된건 없습니다만은 이번 연도 상반기 중에서 배당을 확대를 한다 아니면은 뭐 상속세가 상속이 어떻게 된다 어 그런 소식이 나와주면은 그때까지는 한번 어 가져가 보는 것도 어떨까 어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우리 apt제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t제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어 우리 작년 어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어 12월 30일 폐장일이죠 어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여기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어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중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압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빅이 9시 4분쯤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, 압타모 사이언스, 수익종목은 한국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던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구요 어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어 중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 라이브 이런것도 알려드리고 압타모 사이언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어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어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어 어 편절가 그 매수가 좀 낮추고 어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데 올라온 것으로 좀 초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어 수익 중에서 어 마감을 했고 월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어 이렇게 어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어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어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번 연도에도 어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